1분 데뷔 얼마 남았지? 한 6일 정도 남았나? 기조분 데뷔까지? 25일 아, 벌써 1줄도 안 나왔네 어, 9일이야? 사진 너무... 사진 좀 열심히 찍을걸 사실 열심히 찍을걸 이 정도로 파는 게 있는지 몰랐네 우리 나와? 인사드리기 전에 기다려야 돼 근데 인사드리기 전에요 시호가 일본에 가있어서 시호가 일본에 가있는 관계로 저희가 한국에서 축하하고 이따가 시호에게 전화도 걸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쉽겠지만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시호의 생일을 같이 행복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시작 준규 또 베레모서니 이런 거 잊지 말라고 아니, 좋은 말로 아까 일본어로 돼 있었어 준규 또 베레모서니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호 좀 이따 올 거예요 조금만 기대해주세요 네 야, 왜? 이상한 소리였어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바로 잠깐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좀 기다리죠? 좀 기다릴게요 네 왜냐면은 100만 많은 분들께서 오늘처럼 일찍 브이앱을 켤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히트팟은 뭐지? 이러고 지금 볼일을 끝내고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기다리게 쓸게요 자꾸 여기 붙여 마시오가 마시오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이렇게 붙여드려요 자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시오 1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우자가 여성 송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시오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그렇지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야? 이러고 계신데 우리 키운 거야? 그거야 그건 또 아니지 그건 또 아니겠죠? 다 이러고 계시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츄키우 귀여워 지윤이 빨리 좀 자 그럼 이제 그만 기다릴게요 이게 뭐랄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였죠? 이게 뽑기인데 제가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하나 한번 볼게요 뭔가 게임 같은 거 아닐까요? 뭐죠? 마시오에 대한 질문 제가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알잖아요 맞아요 알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시오에 대한 질문을 마시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시오 형 나와서 좋겠다 우리 매니저 형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오늘 생일 축하해요 시오 오면 시오 오면 시오가 생일 축하 별로 안 해보셨군요 아유 그럼 아니에요 다 썸 그럼 그것도 뽑을래요 이거 너부터 해? 저부터 시작해서 할게요 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지는 이제 기본이죠 앞에 보여드리는 거 마시오오로 삼행시 당첨 제가 삼행시는 못하지만 바로 시작해주세요 마 마 끝나요? 네 시 시오야 오케이 둘 셋 호 호호호호호호 호호호 호호 힘들었다 힘들었어 힘들었어 나 뭐냐 나 Flo mor 호호호호 네 진짜 잘 댄са 다행이네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요 활동 중에 아파서 깜짝 놀랐잖아요 사랑의 활동 중에 아파서 그때 비하인드 얘기해도 되나? 왜 얘기해? 치과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저의 노래가 진짜? 치과에서? 트레이저 졌어 근데 이게 뭔가 노래가 나 그때 보이랑 사랑해 나왔을 텐데 짱짱짱짱 짱짱짱짱 짱짱짱짱짱짱 일부로 틀어주셨나? 일부로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한 기억이 있어요 아픈데 뭔가 진짜? 이게 원래 치과 대부분 치과의 노래들을 거의 뚠 나 그게 신신으로 nauseous 이렇게 나오는데 막 빠바바밤 하면서 와 애들한테 말할 줄 아!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 그렇구나 형도 현석이 형도 BLT 부르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나한테 노래를 왜 부르네 나한테 홍대 지나가다가 일단 홍대 지나가다가 어느 매점이었어 근데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BLT 그 브릿지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병원이 함께 되니까 갑자기 구독을 왜 부르고 있지 하면서 지훈아 하고서 딱 살짝 옆을 봤는데 매장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매장에서 BLT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깜짝 놀러가지고 바로 깜짝 놀러 BLING BLING BABY 나랑 그 레이싱 제형이랑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 나오나 하면서 그래서 현석이 뭐가 생겨서 안쪽까지 지금 말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그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그러니까 형이 골랐을게요 형이 해야죠 그래도 오늘 그 10월 날이니까 우리 조링이 기조리 형이 말 좀 기조링 아 맞다 여기 뽑았잖아 그거 약칠 수 있는 거 보여줘 어 난 해 그렇지 얘네 대르지가 없지 현석이는 기절을 할 거 같아서 기조링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둘 둘 다시 예술이 들어갔어 형석이는 기절할 거 같아서 기조링 해줘야 돼요 오케이 아 오랜만에 하죠 고갓대로 해야 돼요 네 현석이 기절할 고갓때 갓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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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기조링 하고 뒷픽스나 주시면 네 둘 다 뽑을 거예요 네 아 잠깐만 나 지금 약간 풀타임 하나 둘 셋 현석이 기절할 거 같아 기조리 여기서 다음에는 저작권 걸리냐 아 진짜 오랜만에 했나 지금 아 요즘 마쇼가 제일 버거 양치 속에 아 맞다 양치 속에 아 맞다 양치 속에 지금 움직여달라고 네 가상 한번 우선은 바로 하는 게 기존가 아닌데 저기 양치하자 구석이에요 아 야 양치하자 신경 찢어하지 말고 양치하자 네 제가 그때 말이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야 뭘 하는 거지 얘 지금 시각형 치고 갑자기 나 깜짝 놀래요 지금 아 근데 레전드긴 했어 아 네 셋 둘 셋 넷 양치하자 신경 치료하지 말고 양치하자 원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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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키호에서 원키호 불렀 맞아요 원래 한 듣기는 좀 더 내려가진 않은데 어떻게 감탄 아니 이 형은 정신이 없어 비주얼이야 약간 나갔어 나 요즘 마쇼가 제일 보고 싶을 때는 메인 아 이제 이제 저는 어제 사실 영통을 했어요 근데 마쇼의 특유의 그거 아세요? 눈 비비면서 말하는 거? 응 눈 비비면서 아니 그게 그거 쭈쭈쭈쭈쭈쭈쭈 어 눈 비비면서 다시 쭈쭈쭈쭈쭈 어 저 이렇게 이 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어제 그래서 이제 뭐했지? 그냥 계속 아이다이 마쇼 아이다이 막 그랬어요 마쇼 끝이 근데 제가 진짜 이 형이에요 왜요? 저희 집에 행토리 인형이거든요 시오를 형상화 똑같이 똑같이 생긴 게 똑같이 생긴 게 소파에다가 시오를 올려놨어요 아 근데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정우들이 잡혀가고 시오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오가 없어서 딱 그 시오 방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시오 그 특유의 향이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향 특유의 향 사람마다 냄새나잖아요 맞아요 그 회사인데 시오가 없어요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시오가 없어서 항상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 특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게 맨날 같이 있는데 없어 제일 부르지 1번에 간 뒤로 보이지가 당연한 마이지만 보이지가 그쵸 라인 보내잖아요 라인에게 보내면 답장이 와요 그건 뭔가 시오 같지가 않아요 라인이랑 하는 거랑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달라 시오 약간 차가운 남자여서 맞아요 시오 차가운 남자예요 시오 약간 차가운 남자예요 되게 차가워 그러니까 근데 어제 나는 사진 고르면서 이렇게 시오 2층까지 있던 사진 이렇게 보이는데 다 이러네 사진으로 이렇게 벤트 올릴 거 근데 시오 진짜 귀여운 사진이랑 동생상 숫자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냥 일부러 아크로마틱 하는 거 올렸어 아크로마틱도 하겠어요 그때 우리 노구를 본 날 우리 노구를 본 날 아쿵 아쿵 재혁이랑 나랑 정울랑 시오랑 황금도 안 돼 그거 되게 모르겠지 나 뇌가 뛰고 온 때 약간 뛰는데 아니 뇌가 뛰고 가는데 이렇게 아 힘들다 그랬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거야 느껴지잖아 그래서 뭐지? 이거 내가 가만히 멈췄다? 근데 재혁이 갑자기 뒤에서 뛰어보니 왜요? 지금 이거 나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검은색깔? 돌이야? 이랬는데 재혁이 이렇게 가서 어 돌이 이렇게 보여 어떻게 돌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전광석 할 수 있는 거야 진지 2만원 내가 진짜 진짜 뭔데요? 노구리 와 근데 약간 포켓몬 보는 게 황긍이에요? 나도 몰랐어 황긍에 진짜 너구리가 있다니까요 더 아파요 안 믿네 다들 와 날씨가 곤란해 아 진짜 진짜로 동영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머니 목소리가 진짜 고생하셨는데 어마어마하다 지훈이가 이 에피소드를 그 당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무려 먹었어 진짜 아 진짜 너구리가 있었다니깐요 이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정말 많이 가지고 진짜 노력했어 그 정도도 아니죠 눈을 가메다 떴는데 앞에 두 중 오케이 오케이 저 뽑겠습니다 오케이 당장 야 이거 뭐야 마시오 제 사랑스러울 때 너무 많은데 메인 마인치 이츠 저는 시오가 제 사랑스러울 때 그거예요 약간 시오가 요리를 해주면 약간 시오가 살짝 부심이 살짝 있어가지고 약간 먹으면 시오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시오가 딱 보고 있어 보고 있으면 약간 맛있다고 얘기해주는 거를 원해가지고 뭔지 알죠 그래서 그 특이의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맛있다고 해주면 되게 귀여워가지고 아 미쳐 나 그럴 때 일부러 마음 다 많이 일부러 일부러 마음은 돼? 마음은 돼? 야 먹지 말라는 거야?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빨리 먹고 싶다 마저 뭐 조링 조링 마저 보려고 비행기 타야지 비행기 타고 마저 얘기 와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다라고 느낄 때는 이제요 저 있어요 제가 정말 시오를 귀여워하지 않았어요 와 시오 진짜 멋있다라고 느낄 때도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시오가 멘탈이 진짜 쎕니다 시오는 방찰 멘탈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트레이저 중에서 가장 멘탈이 찬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오는 뭐지? 연습생도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주변에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좀 배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커지고 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제가 힘들 때 시오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시오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인정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다시 해주는 말이 또 시오한테는 외국어잖아요 한국어가 맞지 그렇지만 정말 한국인의 뼈를 이렇게 때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시오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지하게 시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할 거래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느껴질걸? 진짜 진짜 마인드가 정말 낸 사람 그렇습니다 겉박은 근데 진짜로 진짜 겉 겉촉 겉속 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 잘 몰라요 겉촉에 반대시겠네 겉촉 속박 속단 딴딴 아니 진단 속단 속단 휘둘리지 않아 자기의 그 뒷대로 휘둘리지 않아 아이스크림 뭐 있지? 오케이 나 갈게 시오 보고 싶다 시오가 정말 대단하다 느꼈을 때 이거 많은데 이거 많아 일단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우리 그때 뭐지? 우리 가야 될 준비할 때 덤블링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대단하다 느꼈고 그때 근데 어려웠잖아 의상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다 느꼈을 때는 우리 푸사했을 때 와 안 지쳐 얘가 와 얘네 기계야 기계 진짜 기계야 나 진짜 로봇 싸이벅은 해보는데 미친 줄 알아 아니 진짜 와 아 근데 진짜 얘가 안 지쳐 계속 그러면서 혼자 걔가 혼자 공격수 미드필리더 수비 스포키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는 남자님들 특징 초반에 모든 경기력을 쏟아부어서 시작하고 10분만에 다 지쳐서 잘 안 뛰는 거 그 약간 사이랑 나랑 현섭이 형이랑 같은 팀이었나? 아마 그치 재혁이랑 예담이랑 정우 정우 시호 이렇게 팀이었고 형이랑 나랑 사이랑 정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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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마지막으로 체력 체력 체력이 진짜 어 진짜 장난해 역시 매시호우야 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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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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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거 진짜 그러는데 야 너 그거 보고 나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재밌네 이랬다가 현석이 형 오늘 다음편 했는데 아니 형 뭐했는데 내가 탐탐 탐탐 우와 나도 살렸어 너 아니 형 이미 포즈가 이미 살렸어 포즈가 약간 탐탐 탐탐 자 그래서 준규 와 어렵다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렵다 이제 파마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 생머리 마시오 제 언어래요 역시 충주의 남자 아무튼 저는 사실 파마 마시오 아 잊을 수가 없네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보석감대 보석감대 파마 마시오 어 근데 시오 언제부터 파마가 아니었지 언제 짜리지 모르겠네 그니까 그때 이렇게 파마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포위 때 그거는 그거 이제 스파이잖아요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샤워하면 다시 생머리 나오잖아요 어쩌라 어쩌라 요새 이런 거 있어 약간 중규 의세 약간 좀 틈새 노린 거 약간 중규 의세가 진짜 근데 뭐지? 뭣도가 뭣도 모르냐 근데 중규가 아니 근데 중규가 똑똑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하는 척을 하지만 야 야 야 맞잖아요 많은 분들 앞에 계실 때 야 나 좀 그러지 마 이러고 이제 끝 야 끝 파마는 야 성을 지키자 아 나는 왜 우리 지키자 오케이 여기까지 끝 하면 그냥 지윤 씨는요 지윤 씨는 이거 어때요? 저도 파마예요 아 그쵸 파마 귀엽지 않아요? 그니까요 귀여운 걸 자신이 파마하면 귀여워 정환이 한번 파마시키고 싶어요 정환이 이렇게 파마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요 그냥 오 간다 우리 좋은 거 하잖아 그러면 좋은 거 하면 또 나야? 아 애들 보고 싶다 변석 씨는요? 저도 파마 재혁이는 전 생머리 뭐? 그래서 재혁이 뭐 먹었어요 저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네 마시오 기조리인데 현석이 햄버거 와구와구 현석이의 햄버거 와구와구 어때요? 어때요? 한번 보고 정해볼까요? 한번 봐야죠 근데 마시오 번에 기억이 안 나 현석이 형 번에 가야죠 원래 가야죠 그러니까 진짜로 저거밖에 기억이 안 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아직 두 달 됐는데 지금 두 달 됐어 두 달 됐지 두 달 됐지 아니지 마지막은 언제 언제지? 그때 라디오 아니야? 라디오인가? 이제 거의 다 먹었다 하나 둘 셋 햄버거 박두 라이크 진짜 오늘 V LIVE의 최고 손해자 손해자? 최고 손해자 현석이 형 이런 모습 눈 보일 때 너무 행복해 진짜 엘석이 형이 항상 뒤에서는 이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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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형 같은 모습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딱 무너질 때 희열을 느껴요 진짜 정우도 정우도 아마 그럴걸 정우도 아마 희열을 느낄 거 아니요 어떻게 정우는 애가 힘들어하면 좋아해 네 현석이 형 아니면 지윤이 형 약간 무너질 때 약간 희열이 약간 희열이 약간 멘탈 나가서 너무해지고 그래 살짝 동생들 눈이 보여 형 애들 눈에서 약간 힘들어한다 약간 희열이 보여 그렇지 뭐한데? 그럼 이제 기졸링이겠죠 기졸링이죠 기졸링이죠 근데 막긴 해요 기졸링이죠 기졸링은 못 이기죠 햄버거 몇 개 마구하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한 번 맥도날드 치킨 패티 버거 있죠 매운 거 그거 혼자 8개 먹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진짜 잘 먹고 많이 먹을 때여서 많이 바뀌었네요 아니요 그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푼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 한 개 먹어도 버거 장이 줄어서 장이 줄었어 장이 줄었어 미안해 버거야 아니 다음 질문 질문 3개밖에 안 남았네 다섯 개구나 이제 좀 패스트하게 가볼까요? 네 지금 마시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오? 아무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시화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빠돋아 빠돋아 콘텐츠 보여줘요 끝 콘텐츠 콘텐츠 보여줘? 아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흑발 와 흑발 마시오 분홍머리 마시오 와 근데 이거는 마시오를 위해서 햇발로 가져야 돼 시화가 분홍머리를 하고 난 뒤로 머리가 한 번에 슥 뜯었잖아 시화가 분홍머리를 하고 난 뒤로 큰일 났지 둘 다 좋아 자초 자초 그러면 둘 다 좋은데 이거는 시화의 머리 건강을 위해 흑발 마시기 오케이 오케이 흑발 마시기 아 근데 머리가 아 근데 이거 말은 안 돼요 마시오 마시오 아 아니야 아니야 좀 이따 허락받자 어 허락받고 된다 하면 쿨가이라서 허락해줘요 마시오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귀연 뽀짝맨 귀연 뽀짝맨 다 쓰지 마셨네 귀연 뽀짝맨 뽀짝맨 야야야 귀연 뽀짝맨 마시오 귀연 고마웠습니다 마시오 형이 제일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을 때 are you três 시오가 그거 시오가 그거 저 제가 시오 생산물을 줬는데 줬는데 시오가 이제 뭐였지 진동과 함께 사라져요 잠시 왼쪽 인천에 1차 진동해서 사람들이 반 살았는데 바깥에 시오가 이제 저 생에 반이 많았는데 저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너무 다정하게 저녁에 이렇게 가서 물어봤었는데 좀 감동 많았죠 근데 쉬운 맛이 다 정할 때가 많아 약간 잘 챙겨줘요 맞아 맞아 달달한 남자지 이빨 다 썩어요 옆에 있으면 썩 같긴 해요 그래서 준 게 신경치라고 야야야 신경쓰 신경쓰 근데 본인이 먼저 말했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그때 좀 그러니까 그때 좀 그때 근데 지금 레전드였죠 신혜한테 힘들게 했었어요 밥도 잘 먹고 마시오가 제일 귀여울 때에는 제일 귀여울 때가 없어요 항상 귀여우니까 네 그쵸? 근데 저는 마시오가 제일 귀여울 때라고 생각하는 건 딱 그거예요 일부 장난치고 싶잖아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야야 이럴 때 야야야 이렇게 괴롭히는데 야야야 관심 없는 척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없는 척이지 없는 척인가 모르겠는데 엄청 그때 귀엽고 화랑스럽긴 척 제일 귀여운 건 뭐지 뭔가 진짜 진지하게 나에게 뭔가 물어볼 때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뭐야?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시호 형 낙지 탕탕이 시호 형은 제가 주방에 이렇게 저녁 먹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딱 둘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시호 형 뭐 먹을래? 이래서 해먹을까? 이래서 사시미? 이래서 형 근데 형 이건 뭐야? 이러면서 딱 보여줬는데 낙지 탕탕이 알죠 여러분? 산낙지 이렇게 탕탕 쳐가지고 참김이 찍어먹는 거 네 그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 있어 낙지 탕탕이 탕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 탕탕 이거 낙지 탕탕이라니까 시호가 제가 하도 장난을 통해서 많이 쓰니까 안 믿어요 맨 처음에 낙지 탕탕이라니까 갑자기 무시하는 거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낙지 탕탕이라니까 낙지 탕탕이 이런 거야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이러고 자기가 배달해주시는 어플에다가 막 치는 거야 낙지 탕탕이를 근데 쳐서 갑자기 휴대폰으로 나한테 이거 맞아?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낙지 딴딴이라고 딴딴이 딴딴이 낙지 딴딴이라고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딴딴이 너무 귀여워서 낙지 탕탕 낙지 탕탕 낙지 탕탕 낙지 탕탕 이랬니까 아 뭐 무슨 탕 무슨 탕 할 때 탕 이래서 아 딴딴이 아니구나 탕탕이 아 진짜 귀엽다 근데 끝내 탕탕이 안 시켜 먹었고 아 그래요? 폐도 안 먹었어요 다른 거 먹었어요 막 그래 옷 살 때도 옷 사고 나면 형 저 이거 샀어야 잘했거든 그래서 어 너무 잘했어 뭔가 진지하면 귀여워요 진지할 때 귀여워 진지 그게 어려운 건데 진지하면 귀여워 맞아 그래서 다음 코너는 핑핑 빠밤 이제 젓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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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반성해 반성해 젓가락으로 그 게임이거든요 진짜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죠? 20점은? 뒤를 돌아봐라 얘들아 아 게임 뭐였지? 아 이거다 오늘은 마시오 챌린지 마시오 챌린지 마시오 챌린지 네 마시오 챌린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이 보고 싶으시구나 동생들은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동생들 지금 시간이 조금 네 와사비 바로 오케이 오 순간 아니 루터 부모님 성함도 알아가지고 정말 동생이가 동생이가 순간 다 성이 똑같아서 순간 아무 생각 없을까 임재혁 바보 고생이 똑같아 기억에서 구델이 안 입었다 안 입었고 안 입고 빵 일본으로 마시오에게 메시지 오 일본으로 마시오에게 메시지 마시오야 마시오야는 한국어구나 마시오야 어디 살지? 미에 살지? 미에 아수빈이? 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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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셀린지에 millimeter 3, 4 맞아 마시오야 샤린지 마시오야 샤린지 첫 번째 첫 번째요? 규칙이 뭐죠? 규칙이요? 우리 4명이서 하는 거지 4명 이상이 C5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 아니야 C5에 지금까지 짜영chosไ 그런데 거기서 가장 안 비슷한 사람이 벌칙을 수행해야 해 무슨 벌칙이죠? 원칙은 망가지기예요 가발이만 많거든 각종 가발 세트와 뭐야 좀 무섭다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바로 가볼까? 시작 첫 번째 이 틀맵은 여러분들도 봐주세요 누가 제일 안 똑같은지 하나 둘 셋 간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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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화력성이 좋아 화력성이 좋아 간절하시오 그러면 우리 한번 해줍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시오로 끝나고 우리가 합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푸자 폐지할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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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드 메이커 트래드 메이커 여러분 저희가 이거 네 명이 이 사진을 똑같이 따라왔는데요 네 명 중에 제일 안 똑같은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케이 그럼 벌칙을 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준규가 준구래 준규가 댓글 그거 확인하세요 이거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별만치 한 번 더 하자 3초 동안 오케이 다시 이거 한국으로만 배아파? 이 경우는 모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형은 영어로 해주세요 선생님이 좋은 거 같아요 하자 3초 동안 하자 준규야 너 자신대로 할게요 아니 우리 게임 정하자 그러면 아 그렇다 우리 게임 정하자 오케이 미안해요 3초 더 0으로 해주세요 자 가자 시작 배지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김준규래 그럼 스태프분들한테 맡기자 오케이 스태프분들 오케이 씨은 씨은 누나 오케이 김준규 첫 번째 김준규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하나를 픽해서 줄까? 아이템을? 근데 이거를 게임을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몇 번을 할 거예요? 다 있어 다 하지 뭐 마냥 없어 다섯 개 남았어 아 빠르게 하자고 빠르게 하자고 자 아니면 준규야 아이템 하나 주자 한번만 하나 어?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해요 좋아요 이따 그냥 배에 먼저 잡히는 거 줬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걸로 하자 다음 거 할게요 아 갈게 하는 거 아니네 다음 거 카리스마 장렬이시오 준규야 이거 필요시겠네 어 야 야 우기 우기명 선배님 우기명 우기명 우와 우와 형 대성비 형 아니에요? 대성비 형 아니에요? 대성비 형 네 이거 가능? 괜찮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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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가능? 가능? 안 돼 준규야 자 다음 거 봐줄게 안 보여요 자 다음 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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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거 카리스마 하시고 이거 잘해야 돼 어 준규 머리 자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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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리는 두 톤이야 머리카락 계속 빠져려 머리 빨리 게임 끝에 도류 머리가 츄면 몇 개를 해본 거야 아파트 같아 아파트 그 팬분들이 괜찮대 아니 괜찮은데? 라시는데 다음 컴백 이걸로 한대요 오케이 해보자 오 나 머리 신기하다 자 카리스마 전현이시화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묵수면 안 되는데 묵수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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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빠르게 손에 잡히는 거로다가 오케이 모자에 모자가 됐네 이거 해도 된다 보여?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써봐 이거 될까요? 죄송해요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약간 크레이지 아키드 고수 캐릭터 뭔지 알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크레이지 아키드 들어가면은 진짜 몇 년 만에 들어가면은 숨겨진 고수님들이잖아요 닉님도 닉님도 약간 닉님도 약간 닉님도 약간 새똥물이 이런건데 약간 아니 근데 웃긴 게 저는 지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거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그게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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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옷걸이에 걸린 하우투 아닌가 와 이거 어떻게 오류로 죽었잖아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나한테 좋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 하죠 하나 둘 셋 2인 1조래 2인 1조래 2인 1조래 그럼 내가 마셔 마시오마 쏘리잖아요 아니 그냥 다같이 마시는 걸로 하죠 그러면 그쵸 오케이 마시오 그러면 중독님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먹어 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아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아니면 또 얼마나 얼마나 뭐지 그러면 너가 이거 잘하면 빼는 아 빼는거 준비가 지금 아까 나 잘하면 그냥 응 이건 대체 루터가 루터가 어제 많이 심심했다 Let's go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맞아요 진짜 야 나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왜 눈 위가 떨리지 진짜 이거 누구예요? 야 우리 상태로 야 우리 어떡하냐 난 잘 모르겠다 아 아 아 그렇죠 아 진짜 오케이 빨리 주세요 아이템 주세요 현석이 형 오케이 현석 씨 나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현석이 형이 이득일 수도 있어 진짜 아니야 아 아 이건 아니 왜요 아니요 형 짱구도 못 말려 극장판 다이너마이트 던지네 그거 짜 악당 빌러 오옹이 나 거기서 짱구도 못 말려 극장판 원승이 전 그 명장면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요? 명장 보고 많이 울어요 난 진짜 울 머리까지 봐야겠다 오케이 형 갈 때 좀 가는 거예요 진짜 지켜주고 싶어서 해봐 근데 괜찮은데? 괜찮지 아닌 것 같은데 나 어렸을 때 저거 쓰고 춤췄는데 이거 맞아? 네 이런 거 귀엽다 잠깐만 나 좀 봐야겠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응 오케이 이거 뭐예요? 이거 누가 봤나? 이거 뭐야? 그래 오케이 믿어보자 헌적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비염 있으신 분들 헌적인 조심하세요 청춘 영화 주인공스트 아련하쥬 나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어? 맞아 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그럼 저는 케이크 올릴게요 진짜 대박으로 나 알겠어 이거 엎은 거 오늘 쉬워서 축하 못한 거 나 갈 때까지 가는 거네 잠깐만요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준규가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뭘 해도 안 돼요 준규야 가자 우리 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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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장하게 해보자 준규 눈엔 안 보이지 마 나 좀 그만해 그만하세요 잘하면 돼 그만하세요 저런 거 안 읽어도 돼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저런 거 안 읽어도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벗어주세요 어? 벗을까요? 네 끝났나요? 저 끝날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준규가 잘 어울리는데 근데 준규 화면에서 보니깐 괜찮네 실제로 본 거보다 한 기분이 이상해 그래 진짜 화면에서 괜찮네 야 이거 누가 같이 생겼다 너 카툰 네트워크 알아? 카툰 네트워크 이거 박사 그 동생 아니 그 소닉에 나오는 그 계란 모양 계란 모양 괜찮아요 괜찮아요 준규야 멋있다 재호가 실시간으로 보니 짜릿하네 재호가 실시간으로 보니 짜릿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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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진짜 죄송해요 오랜만에 너 서류하려고 소별도 못해 오케이 난 안 돼 난 안 돼 오케이 자 다음과 할까? 아니 끝난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시오 타임이죠 오케이 마시오의 쇼 타임 이게 몇 시죠? 41분 밖에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시오 생일이니까 이런 거 해주죠 그래 우리 시오 응 걸 걸 그럼 시오는 인근할 수 있어? 못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시간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빈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거예요 시간차 운동 지훈아 지훈아 누가 제일 좋아? 마시오 vs 준규 질문이 약간 조금 이상한데 질문이 약간 조금 잘못됐어요 대결 상대를 잘못 두셨어요 약간 그렇죠 시오, 준규면 잘못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분 맞습니다 제가 고를 사람은 근데 저희 애교 네트로 하고 있어야지 네트로 하고 있어야지 네트로 하고 있어야지 이마에 잡음 담아서 학원 이동이 나갈 거 같은데 네 네 계속 해야지 끝날 때까지요? 우리 시오는 재훈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고 하셨어요 이거 약간 영혼을 넣어서 읽었어요 어? 내일의 틈에 불 위에 스포 어? 내일 틈에 불 나오게 내일 틈에 불 나오게 여러분들 오 여기가 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 1초가 5시간 응 너무 귀여웠어 진짜 너무 귀여워 까지 현상 애교 부탁합니다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 뭐 때문에 보는거야 준규야 혹시 혼혈이야? 인방 질문이잖아요 물어본 거잖아요 원래 지금 비쥬얼이 천사 같아요 근데 지금 비쥬얼이 천사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천사가 바르기 때문에 해명하세요 빨리 네? 네 왜 아니 안 보여요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눈 감고 있어서 모르신다니까요 이거 시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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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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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호야? 아니 팬분들이 보이게 불러요 하이 시호야 시호야 팬분들이 인사 시호 어디있어? 화면이 안보여요 화면이 안보여? 저 저 저 저 앞에 제가 하면 되지? 나 앞에 보고 그냥 나 앞에 보고 인사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트레자이 마시오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니온고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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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모에고 오케이 에고모에고 일본에서는 스무사리고 한국에서는 스무사리에요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왜이렇게 귀여워요? 오늘 핫터치 기념으로 뭐 받았어요? 꽃같은거? 안들리구나 시호야 보여? 어어 잘 보여 보여? 그럼 그렇게 간다 얘기를 하면 한 7초 뒤에 정신으로 진짜?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보여? 주호야 시호야 잘 보여 뭐야 오오 뭐야 천만 저게 보이냐고 아직 안들어 얼굴 보이네 오오 totally 와 대박 오오 과투시다 과투치 어머님이 준비하신거지 와 이거 내용이 형들아, 형들아, 형들아 진짜 잘해볼게 마마짱 대박이다 잘 보이나? 대박이다 진짜 잘 보이나? 아니 들어와서 가지고 가자, 끝 앞으로 이렇게 시호에 손주 주는 어머님만이 있잖아 사진 찍어놓게 마마 사진 찍어놔 이거 보고 있었는데 형들 귀엽네 귀여워 시호야 형이 나한테 일주일 전에 흰색 햄토리 사진 찍어서 보내 줬잖아 매트리스 있는 거 그것도 이겼어 듣고 있었어 아, 듣고 있었어? 조린 조린아 뭐 먹고 있어? 뭐 먹었어? 맛있는 거? 이거 이거? 틸크? 이거 먹었어? 스시 스시 오 스시 오 스시 좋아요? 좋아요 잘 보여 이거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뭐야 뭐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다 배고프네 아, 맛있어 코테츠 코테츠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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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요즘 코테츠 한국말도 한다면서 한번 보여줘 하루 다닌다며, 두 번 한번 보여드려 팬분들 이렇게 한국말 하냐 코테츠 고고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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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호야 생일을 맞이해서 트위저메이커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세지 같은 거 없어? 일단은 음 이렇게 제가 지금 뭐지 번집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뭐지? 잘 보고 있거든요 그 트위터나 그런 데에서 멘트에서 네 그 팬분들이 해주시는 그 메세지들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생일 맛에서 그 이벤트 같은 것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다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못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아우 자, 감사합니다 고! 마취용 알겠지 합격이 있는데 보러 갔다? 오늘? 실제로 보고 싶어 나 궁금하게 돼 시호야 하이 잘 지내고 있어? 응 잠깐만 이거 화면이 너무 안 보여서 나도 PC로 바꿀게 그래 알았어 갔네 정적 케이크 이제 불 붙어서 시호보고 꺼내야 되는데 진짜 확실해 얘가 이름이 개잖아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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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로 해야죠 그러니까 시호야 우리가 안 보이네 우리 지금 막아 놨잖아 노트북 스티커를 조린아 근데 이게 보이면 조린아 바람 불자 바람 너 어떻게 해야 돼? 바람 불거자 시호야 그렇게 말 못하면 될걸? 우리가 케이크에 물 붙여줄테니까 너 불어서 끄면 돼 알았지? 얼음땡 케이크에 물 붙여줄테니까 그거 끄면 돼 불 붙여줄테니까 불 붙여봐 맛이 다시 다른가 보겠구나 아니 웃어요 오우 웃어 이거 몇조 뭐 누리게 그 뭐지 보여주라고 어 그래 불 붙여놓고 우리가 기다릴거야 답답하지마 너가 후 불 때 여기서 끌게 오케이 아이 고마워 지금 불 붙이는거 보여? 아직 아직 안 보여? 뭐야 뭐였다? 오 손주심해 오 야 손주심해 오 야 손주심해 오 야 손주심해 보이지 이제 세 개 다 부어왔어 불 둘 아직 하나 아직 한 셋 둘 불어 네 오케이 손주 무슨걸? 오케이 꼬끼리 아니야 꼬끼리 아니야 나 약간 나루토고 나루토 그런건줄 알았어요 나루토 뒤숨는데 뒤숨는데 아 진짜 귀여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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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고 케이크 케이크 맛있겠지? 응 우리가 먹을거야 저기깡 여기에서 케이크 있어 아 그러네 내가 지긴했네 내가 지긴했네 내가 지긴했네 쇼야 한국오면 낙지 땅땅이 먹을까? 낙지 땅땅이 땅땅이 낙지 땅땅이 먹을까 땅땅이 먹어보자 그래 한국오면 숙소에서 먹어보자 한번 좋아 정부랑 3명이서 응 맛이 아니다 맛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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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잘 계셔? 뭐라고요? 어머님 잘 계셔? 아버님이랑? 네 네 옆에 계셔?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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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에요 어머 좋아 어머니 지훈이에요 지훈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일지와 마마장 귀여품데스 슈요요 쇼야! 리슨 아리라토! 하이! 호치라 포즈데스! 저거 왜? 어머님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쇼 보고 싶다 빨리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하고 있나? 남은 애들은 애들? 저 학교 수업 듣고 있겠죠 요시나 사이나 아사히 야! 아사히가 좀 전해보냐 아사히 너 방? 너 방? 보여줘 랜선 집들 해줘 방 쓰는 방인데 뭐지? 내가 드럼 했었잖아 맞아 아사히야 드럼 있어? 아사히야 지금 집이지 근데 30년 30년대 게임 사이? 4위라고 대박이다 지금 전화 지금도 브이앱이거든 대박이다 지금 지금 시화타는 뭐지 그 많이 찢어지고 망가졌으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진짜? 네 엄마 가비 아 그래 옛날에 썼던 건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저 반대는 안 좋은데 지금 시호 맥북으로 전화 연결돼있어 이야 멋있네 부럽다 나도 숙소에 드럼 두고 싶은데 멤버들이 뭐지? 이뻐 대박이걸 뭐 뭐야? 야사야 뭐야? 뭐야? 야유가다 카타나? 나이 야 카타나 멋있어 카타나 대박이다 멋있다 야유가? 카타나? 야유가 카타나? 야유가 카타나? 야유가 카타나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카타나 멋있는데 시호야 사이 바꿔줄까? 사이 형 사이 형? 사이 형? 사이 형 바꿔줄게 사이 형 시호 바꿔줄게 스피커 번호를 해서 바꿔줄게 지호야 얘기해봐 아사히 이게 진정하네 다들 전반 아사히 성의 못먹어 다리 사이 형 유감아 사이 형 저랑 사이 안가 그러니까 그니까 말 말해버렸 사이 형 회원님께 한마디 어 잘 지내고 있어요 사이는? 어 네 저 잘 지내봤어요 네 저 뭐 공감하시면 공감하니까 공감은 행복하니까 여러분들도 공감은 행복하세요 오 마이퀴 무섭다 오 샷! 마이퀴 무섭는데 왜 왜 또 잘하지 않아? 사희야! 어? 잘 지내? 물어봤나? 어 맨날 연락하잖아 아 그냥 팬 분주를 맨날 연락하기로 하거든요 형도 똑같애 네 밥 먹었어 사희야? 이건 진짜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네 규정, 규정 알아요 규정 알지? 규정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민나 이따이노 네 준규 오늘 이만하려고 공부해왔어 골라주면 진짜 민나 이따이노 그건 나 한마디 없잖아 영상 루토는 루토는 음식은 뭐하냐? 루토는 계속 루토랑 나랑 그 먹는 음식 가지고 그거 맨날 사진 보냈다니까? 서로가 포치님이야 오늘 이거 먹었어 난 이거 먹었어 이러면서 나랑 루토가 지효야 어? 한국 오면 제일 하고 싶은데 뭐야? 낙지 딴 딴이 먹기 일단은 어 특수 가서 춤 써야지 야 근데 진짜 그게 너 같긴 하다 현실적이다 야 이런데도 아직 보냈어 어 근데 그게 진짜 같긴 해 캐릭터 정리하고 너 자신을 보여줬구나 지효야 응 근데 형이 너 방 환기 시켜놔가지고 너 방에 너 냄새가 빠졌어 거의 다 아 진짜? 응 고마워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그치? 고마워 그래서 네 평범 보다 너 방에 더 신경 쓰기 싫어 형은 장난이야 사이 자? 응 잔데 자 여러분 딸 친구 한번 더 다 해볼까? 그러면 사이 형 마지막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신 거 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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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항상 고맙고요 또 제가 요즘 활동을 지금 안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 고마움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오 오 오 팬들 팬분들 있으니까 저희가 존재하는 거 그러죠 그러고 얼마나 받겠습니다 이 네 여섯 여섯 상승할 거 같아서 감동 드리자마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오렌지 길이 있는 영감을 좀 얻으셨나요? 어 어 모르겠어요 저 저 준비됐나요? 바로 바로 시작이죠? 바로 시작이죠 그죠 다음 콜백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죠 간바로 네네 오케이 오케이 형님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루톤아 요새한테 전해볼게 사이 형 예 고마워 정말 고생하십시오 네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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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너 오늘 생일이잖아 왜 아무 말 안 해 지회를 깨고 이겨오고 싶었잖아 우리는 우리는 조연이야 지효야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슛인 거야 응 슛 너는 마음대로 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을 불태워 지효야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냐고? 팬분들과 TMI를 한번 해볼까요? 민트? 아니요 잠깐만요 코멘트 보자 코멘트 그러니까요 응 지효야 지금 브이앱 보고 있죠 응 별로 팬분들이 질문하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응 그렇지 오케이 그럼 형들이 질문 좀 불러주세요 오케이 우리도 부르고 있을게 오케이 케이크 왜 맛있지? 우리 케이크 잘 안 보는데 왜 맛있지? 어떤 분이 미처간에 커버를 하려고 하시나 봐 춤을 춤 근데 잘 추는 방법을 알려달래 시효야 잘 추는 방법? 응 방법? 일단은 열정이 필요해요 무다르 패션 그리고 그냥 포기 안 하면 잘해줄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마음을 불태워야지 그치 시효야 네 마음이 마음 마음 시효야 시효야 일본 가자마자 먹은 음식 스시 먹자 스시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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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좀 뭐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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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이야 시효야 일본 스시 좀 이렇게 배에 뛰어서 좀 보내줘라 비행기는 못 들고 오잖아 물이야 그래도 물이야 물이지 물이 시효 마시로 생일 노래 불러줘야지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뽕뽕 생일 축하 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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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감동이지? 감사합니다 폭댄스는 할 말 없대? 그래서 멘트 멘트 지금 쉬고 있어 그래? 그럼 좀 쉬게 해야 되지 일어나서 진짜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일본에서 자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막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무겸이야 맞아요 우리 시오 형도 잘 부탁하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만 있잖아 저만 있잖아 근데 지금 머리 파란색으로 여러분 인사해서 90도를 해야죠 인사하고 90도를 해야죠 시오 요새 보는 드라마 있어? 뭐라고? 시오 요새 보는 드라마 있어? 보는 드라마? 응 괜찮아 우정이야 드라마처럼 딱히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도 뭐 있나? 괜찮아 우정이야 그거잖아 난 빈질 런웅 런웅이 뭐예요? 런웅이 뭐예요? 괜찮아 우정이야? 괜찮아 우정이야 야 나 질문 펜트하우스 보는 사람? 펜트하우스 어떤가요? 드라마요? 예능이요? 펜트하우스 봐요 다들? 다들 보시나? 드라마요? 아니 다들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보세요? 아니요 저 그거 이후로 안 봤는데 이태원 클라스 나 펜트하우스 안 보고 나 펜트하우스 안 본데 약간 내가 펜트하우스 안 볼 때 느낌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다 펜트하우스 안 보세요 요새? 다 펜트하우스 안 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이던데 그래서 드라마 안 보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펜트하우스? 응 난 빈센즈 오버 왔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빈센즈 오버? 성준이 선배님 나오고 거기 있는 거 땡?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엠니엠니 전 찬질 나가지 나가고 싶은 엠니엠니엠니? 어 맘에 더 되는 거야? 뭐 네가 나가고 싶은 거 나가고 싶은 버라이티 그 아동 형님은 못 나가고 싶죠? 아동 형님 아 인정 그중에 아동 형님 계셔? 잠깐 잠깐 저 외동이에요 이 형 아 인제 알죠 왜 이리 돈이야 왜 미안 그렇구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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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키우야 야 애교 한 번 해야지 애교? 어 애교 한 번 보여줘야지 부모님 계신데 얼마나 하실까 와 그러네 팬분들이 애교 한 번 보여달래 하지만 트레저베이크 여러분들을 위해서 Let's get it 오 근데 부모님 앞에서 못해 난 못해 난 콘텐츠 앞에서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가족 앞에서 전화도 잘 안 받아 와 진짜 어렵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 오케이 좋아 우와 기조이 조용하다 왜냐면 사람도 없어서 그래 이제 우리 마블링 인사 드려볼까요? 마블링이요 막 하트 효과는 문제 없네 애들 하트 효과였어 응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전화할 거야 너한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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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오늘 하루 뭐 할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일단 뭐지? 변리는 어제 끝났는데 네 일단은 집에 있고 네 뭐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좋아요 콧대체 한국어 공부는 언제 해줘요? 일본어 요새 공부 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럼 조금씩 시킬게 어 조금씩 해 알겠어 의사소통 의사소통 불가 된 줄 알았는데 약간 두진이 어떨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캡처 타임 한 번 할까요? 그럴까요? 어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 근데 시어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계속 올라가겠다 그럼 여기가 고마워 마시 캡처 타임 다요 오케이 소레데 포즈 스테요 오케이 자 가자 이친 리사 하나 더 하나 둘 셋 희우 티오 뭐하고 있어? 포즈 재밌는 거긴 거야 아니 지금 시작했던 거잖아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나 목 떨어졌는데? 오케이 너 왜 이렇게 떨어졌어? 몰라 나 방금 안 돼 아니 나 포즈 할 게 없어가지고 아니 포즈 할 게 없어가지고 뭐하지? 여러분 눈치 보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아 절로 갈 걸 그랬다 하나 더 하나 더 지윤이가 너무나 떨어졌었다 학생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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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캡처서 하나 더 하나 더 4, 2, 5 3, 2, 1 다섯 잘했구나 오케이 지윤아 마저 잘 쉬고 하이 마저 잘 쉬고 잘해서 잘 와 하이 곧 봐요 곧 봐요 어? 다음 턴 분이었는데 세 곧 봐요 마시오 땡와 오하리 기르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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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고마워요 드루미가 고마워했대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빠이 빠이 파이 콘텐츠 너무 귀엽다 그니까 나 보여 언니래? 어 응 오케이 나 보여 근데 또 여기부터 자 이렇게 우리 시오도 보냈고 저희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예 피해를 뒤부터 먹으니까 보기가 좋다 내가 봤는데 여기 그니까 뭐 내 자리 등심방이다 트레이저베이커분들 암면만 보신 건가 우리는 왜 안 먹지 그러실 수도 있어 근데 뒷면이 거의 이런 게 다 파지나 오케이 아이고 오늘 시오 생일 축하하 와주신 분들 이게 평일 5분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다들 일하셔야겠네요 되게 많이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시오 오늘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는 또 찾아 언제 찾아볼죠? 4월 5일 루토 생일 일단 우리 이제 6일 기회 일본 컴배 일본 아니 데뷔 일본 데뷔랑 이제 루토 생일 있으니까 그때 꼭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4월에는 생일이 많아 현석이가 22일 두 명 나는 뭐예요? 너는 너 내가 모르겠네 7월 18일 중주가 이제 8월 8일 8월 8월 21일 중주가 이제 12월 4일 근데 형은 6, 7, 8 생일 잘 뭔데요? 형이 별로 8월 21일 8월 21일 진짜 모르는데 8월 21일 8월 21일 8월 21일 8월 21일 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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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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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 아니야? 아니 내 생일 언제 4월 21일 방금 내가 말했어 9월 9일 9월 9일 아니요 9월 19일이야 진짜? 응 방금 확신 깊다 형은 대머리 그렇고 야! 야야야야야 아니 그거 지윤이가 되게 생일 안 되잖아 지윤이가 며칠 일죠? 5월 몇 시일? 5월 5일? 5월 4일이었나? 자, 나 마무리하자 나 너무 생각만 하셨는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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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렇게 하나도 더 당해졌는데 막말같아 모르겠네 우리 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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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라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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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